서울에서 출발해서 올 때 날씨가 포근해서 서울 쪽은 비가 내리고 있더라구요 이제 가평 쪽으로 들어와서 운학산 쪽으로 오니까 비가 눈으로 바뀌고 그래서 개장청 예보대로 진눈깨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겨울 눈꽃살이 제대로 좀 했는데 다만 아쉬운게 완개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뻥 뚫린 조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미룩바위를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대학교 같은 과? 그때도 친했어요 그때도 진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 관심이 없었다고 맨날 아니 난 너무 재밌게 봤거든 혜리와 샐리를 만났을 때 결국은 둘이 이루어지잖아 나는 딱 보는 순간 그래 나는 친구다 아 그런가요? 연애는 0.5초 사이에 결정되는 거지 아 이쁘다 저 보이는게 눈썹바위이고 눈썹바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난이도 있는 약간 위험한 그런 특로관들 시작이 됩니다 이 구간을 버렸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눈썹바위에서 잠깐 치고 내려와서 국경사 오르막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눈이 계속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는 9시까지 눈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안주신 स이로에 맡고 있습니다 눈썹바위에서 신뢰기 아니지, 아이쿠, 눈썹바위에서부터 уз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오늘 운학산에 왔는데 기상청 예보에 북한산은 어제 저녁 12시까지 눈 소식이 되어있고 운학산은 오늘 10시까지 이렇게 운 예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운학산으로 왔는데 운학산 같은 경우에는 가을 단풍이 유명한 그런 산이고 겨울에는 많이들 안오는 그런 산입니다. 통로 자체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또 눈이 내리면 자주 좀 위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산인데 저희가 오늘 운학산으로 산행을 좀 왔습니다. 운학산은 산에 가운데 악자가 들어가죠.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되게 험한 그런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운학산의 경우에도 바위 구간이 많고 좀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위 구간에는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다 되어 있어서 조금 뭐 산행 중급자 정도 정도 되시면 다들 오실 수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신 먹고 이쪽 그 미륵바위 여기를 좀 보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미륵바위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운학산의 랜드마크가 바로 이 미륵바위 이쪽인데 안타깝게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눈이 조금씩 내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 안타깝게 시기니깐요. 근데 너무 안겨. 아, 저기 가야되는데. Irving서대로 도착한 곳곳에 찾아가는 곳곳.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내게 뒤로 돌아가서 내가 볼 수 있는 것 같아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것 같아 먼저 올라가 내가 올라가서 올라오는거 하나 줄게 너 얼굴 다쳐 잠깐만 들고 있다가 일단 올라가 이거야 정말 똥꼬를 밀어줘야 되는 순간이었어 야 웃기죠 야 너 잠깐 기다려 봐 아주 올라오지마 아 야 줘봐 이제 숲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동작을 누리게 하는지 왜 나인지 알게 돼있어 와 여기 찍고 가 여기 여기가 포인트래 내가 날 서있는데 아 너무 이쁘다 아 뒤에 너무 이뻐 여기가 더 이쁜다 이게 올라갈수록 더 이쁘다 이게 올라갈수록 더 이쁘다 겨울이 내리면 겨울 산행으로 많이 가는 곳이 천자룡 또 바래봉 뭐 개방산 아 뭐 이런 그 겨울산들 많이 가시는데 아 근데 조금 멀잖아요 버스를 타고 3시간 4시간씩 가서 이제 산행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운학산의 경우에는 검비도에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이면 도착해서 산행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혹시나 음 겨울 그 눈꽃 산행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운학산에 좀 눈이 내리면 한번쯤 와서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치는 멋있고 또 거기에 눈꽃까지 같이 올려져 있으면 아 환상적인 환상적인 겨울 트레킹이 되겠죠 아 아 안 돼 터널 터널 오늘 개풍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무요 아 아 아 아 아 짱 러드 ㅎㅎㅎ ㄳㄳㄢㄟ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람 한점 없이 진동개미만 살짝 내리고 기온도 영하 2도에서 4도 정도 선행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